어디 가시는데요? 센터 아크 없다 맛없나? 알가미를 한 달 동안 쪼르네 진한 쪼르네 진한 쪼르네 진한 쪼르네 뭐 시켰는데 내가 갖고 싶은 거 짜라란 폴 쩡크네 이거 진짜 언니가 갖고싶다고 한 달 동안 쫄르고 쫄라가지고 드디어 샀다 드디어 어제도 하루종일 유튜브에 이거 쳐가지고 보고있었다 이거 이게 어떻게 안사고싶을 수가 있는 얼마주고 사셨어요? 15만원이야 14만원이야 진짜 거금들였다 아니 근데 더 싸게 살 수 있었다 근데 내일 캠핑갈때 이거를 꼭 갖고가고싶으니까 지금의 기쁨을 표현해주세요 하하하 검자야 머리에 새가 사는거 아니야? 새집 지우는데? 머리에 둥지를 들어봐 어디가시는데요? 핸드폰 뭐하시는데? 왜 줍 짜는데? 뭐고 줍 짜는데? 추자형 결혼 추자형 결혼 추자형 결혼한데 니가 왜 줍을 짜는데? 내 맛 짠거 아니다 서장은 또 짠다 현아 니 머리 5년째 백수 오빠 5년째 취업도 안하고 오빠 머리 같다 그거 안내나 어플 수염있는거 그거 있어봐 아니 이렇게 해야지 아니 이렇게 해야지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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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코맛은 없나? 한개 한개는 안판다 가리비 없는데?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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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가리비는 국산이고요 1kg에 2만원입니다 1kg에 2만원이요? 네 국산 합리 남순 해요 term 남순 날 hago 가사 가자 우리는 7-4 우리 꼭대기야, 꼭대기. 응. 쭉 가야 돼. 사람 많다. 평일인데도. 네. 사람 많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ada. 뭐하세요? 혼자. 시원할 때 먹어야지. 안주 할만한데? 빵 드세요, 빵 제가 이걸 하나 사왔어요 뭔데요? 너무 비싸다 근데 뭔데요? 샌드위치요 비싸 비싸 내 비싸다 헐, 빵을 그 부분으로 만들었다 뒤집어 헐, 심하다 이건 아니다, 맞지? 헐 다른 사람들은 테두리도 잘라서 먹는 빵국에 맛도 없다, 심지어 맛없나? 응 근데 심지어 좀 비싸 쓴내치 맛없기 힘든데 탈락 드리겠습니다, 탈락 맥주가 맛있으니까 아니, 저녁 안 드실 거예요 제이 언니가 저녁을 언제 차려주신다고 해? 일곱시쯤 그럼 1시간 15분이 남았다 일곱시만 해 쉬라이빙 배가 되게 굵혀 배가 되게 굵혀 지금 가리비 손지락이 가리비 손지락이 조개구이찔의 실제 가리비를 칼을 잘못 갖고 왔나 이렇게 하면 치조가루 비싼 거 이유가 다 있어 볼이 왜 이렇게 많지? 이렇게 하면 치조가루 이렇게 하면 치조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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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왔어요 이거 하나 샀거든요 저희가 산 기름으로 왔어요 오늘은 벨루가 먹을거에요 벨루가 아 너무 좋다 날씨도 선선하고 부채살 짠 왼쪽 위 사이를 바이루 하지만 비싼 과자 치즈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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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린 피자에 담아서 먹으면 맛있을까? 어디 갔다 왔는데? 어디 갔다 왔는데? 응? 나, 나, 나. 나가서 먹으면 다 맛있다. 맛있다. 치즈 왜 이렇게 밀어놔. 소세지 뜨겁네 소세지 다름이 너무 맛있다 점심 너무 좋다 스테이크 소스에 찍어 먹으니까 맛있다 스테이크 소스를 찍어 먹고 싶어 스테이크 소스 맛있어요 나는 두 개 둘 먹으면 치즈가 완전 다 타야 돼 눌러 붙은 맛이 있어 내가 이 불판을 사게 된 일 말해봐라 알가미를 한 달 동안 쪼른 일 어찌나 쪼르던지 진짜 말씀해보세요 제가 드려드릴게요 이걸 해먹기 위해서 조개를 올려서 조개 국산이라고 2만원치 2만원치를 샀는데 아홉만이다 끝이야 이걸 어찌나 그 가리비 노래를 부르던지 나는 무슨 따로 가리비 노래가 있는 줄 알았다 조개구인의 피디 밖에 나와 생각해야해 응 맞아 연기가 이거다 이거 먹어라 이거 이거가? 응 이거다 이거 캠핑은 이 소세지가 왜 이렇게 많지? 이래서는 소세지 일단 먹는데 응 소세지 한 번 나갈까나? 흠 떨리세요 떨려 저게 저게 지만 몰라고 지 앞에 이렇게 딱 해놨다 지 앞에 이렇게 이렇게 없는데 이렇게 없는데 소세지를 나중에 구워야 된다니까 소세지를 나중에 구워야 된다니까 얘 아직도 모르다 이거 구울 땐 소세지를 먹고 있어야 돼 소세지를 먹고 있어야 돼 짠 자식세가 아까 저부터 저렇게 뜨렸는데 저작권 없는 노래 틀수만 나도 어 노래 틀수만 볼까? 응 엄마 소량기 왜 안 먹지? 버터 넣은 게 진짜 맛있어 버터 넣은 게 버터 이거 응 먹어볼래 짠 짠 이제 목이 없어진 것 같아 음 이제 목이 없어진 것 같아 더콤해 맛있게 음 음 목요vé 노래를 듣는다면서 태종대가면 사맣은 바다이야 크러시 이 말구 미안해 이 노래 좋다 그렇지? 나랑 저 미안해 노름 한 번 들어볼까? 아이고 긁어 왜 그러지? 아니 아니 나는 이게 구멍 뚫린지 모르고 이렇게 하면 껌었잖아 이게 나무가 까무니까 그래서 나는 판자하고 닦았는데 구멍 뚫린 거야 이거 뜨거운 거 이 안에서 나도 까맣네 냐옹이 놀래겠다 나비야 눈 찍은다 맞지? 이거 줄까? 소 하나 안 했으니까 고기 한 점 배우 간다 지 자리 갔다 지금 꽁댕이 꼬리 내리고 먹고 있다 저기가 지가 안전한 곳인가 봐 일로와 맛있었나봐 냐옹이 먼저 먹는다 여긴 안 넘어간다 맞지? 우금로 날짜 호날리라 냐옹이 오픈 스마트 냐옹이 응 그래서 먹는다 어 이제 여기에서 먹네 믿음이 생겼다 믿음이 이거는 조개집 아저씨가 서비스로 주신 거거든요 아직도 입을 안 벌리네 놀래라 물고 갔다 뭐 하나 키워라 그 정도면은 이제 상속 간다 나눠주래 다 있나? 지금 언니한테 나눠주겠지 내 동생이랑 다르다 너무 귀엽다 나는 아저씨가 좋는데 입을 안 벌린다 아 해라 해라 아 왜요? 왜? 내가 아까 치즈 그거 맞다 했는데 굳이 아니라고 모자란다고 눈을 흘리기고 이렇게 맞지 그냥 어 언니야 그렇게 진진무구한 눈을 했다고? 어 언니야 그건 모자라지 않겠노 더하면 어때? 이랬지 내가 온 줄 풀댕류야 설거지할 때 무슨 손이 아시다 아니다 그럼 또 아킬 걸 좀 아퀴라 매일 그렇게 쪼잔하게 쪼김식 쟤김식 오마이갓 마감나 마감나 고구마 황도 맛. 백두? 백두맛. 황도랑 백두랑 다르게 돼. 백두 통조림 맛? 맛있다. 조용한orc? 야외에서는 캠핑은 라면이죠. 진짜 맛있다 아니 캠핑오마는 아무리 앞에 고기 먹었어도 라면이 제일 맛있어 아 그냥 라면이다 아침에 일어나도 라면 마무리에는 라면 마무리도 라면 맛있다 라종이 기대된다 햇반은 안 배워서 넣으셔도 돼요 콕빵이에요 콕빵? 네 야외 코킹클래스고요 계란 가지고 오셨어요 선생님? 네 그럼요 여기 있어요 계란 투하 계란 투하 계란 투하 이렇게 된 시점에 김가루 계란 투하 계란 투하 계란 투하 이게 여기지? 관건 진짜 맛있다 맛있겠다 아 당연하지 라종 너무 오랜만이다 캠핑 와서 라종은 또 처음이네 이게 또 우리 애쓰긴 있어 너무 뜨거울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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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시켜먹어 맛있지? 아 진짜 맛있다 아 근데 이거는 뭐 그거 아니다 맛이 없을 수가 없어 나 이런 게 좋아 이런 거 뭐 밥이랑 면이랑 이렇게 같이 주문한 잘 시켰놔 시켜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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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르기만 하면 된다 승미미는 오늘은 드라마 그건 알지? 아 예능 무조건 예능일 수 있는 아 그치 그치 아 드라마에는 집에서 봐봐 다 끝났어 이것도 누가 사줬는지 너무 잘 샀어 우리 알겁니까 땡이라야 맛있는 거는 딱 맛있게 끝내야 돼 배부르게 먹으면 다음에 생각이 안 나거든 나는데 아쉬울 때 뭐 아쉬울 때 딱 끝내야 돼 한 숟가락 정도는 그건 그렇다 한 숟가락은 뭐 그러면 잡숯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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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는 질린다 내 키 커 보인다 나이 잘 보이네 우리 둘 다 키 크고 나이 키 다리 아저씨들 우리 120등 씨입니다 진짜 핫스팟이라서 화재를 좀 안 좋은 거지 원래 이런 칼? 이게 실내에서 찍어서 그렇다 어 소리가 경쾌하지 않다 해결 먹여보겠어요 일찍 기쁘고 초콜릿 오늘 그 아니엥상으로 도둑 아정 기대 eş 이 태리 근데 컵케이크 너무 맛있어가지고 응 진짜 맛있다 이거 사 갖고 왔는데 동네에서 한 만나네 얘 근데 그 컵 케이크보다 좀 무겁다 이게 얼마였지? 3,500원 우리 옆에는 다 갔다 마 이래 갔지? 응 현미 잘자 응 응 잘 잤다 알가미도 잘 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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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가미 알가미도 잘 잤나 엄청나게 잘 잤나 꼭꼭꼭꼭꼭 마이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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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념장 당면도 좀 들었고 불 육기성 발맹이 오일에 쫄깃한 간장에 찍어서 먹었을 때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김치, 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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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 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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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 먹방에 먹은 후주 고추, 고춧가루, 고추, 고추, 고추 맛있다 맛있어 캠핑 끝 캠핑 끝